안녕하세요.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미칠 것 같은 마음 김대응 누가 그랬다. 나도 미쳤다. 너희를 위하여 미쳤다. 미쳤어도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. 호소했다. 이보다 더한 환장이 있을까. 자신을 위한 미침은 금방 끝나지만 당신을 위한 환장은 운명. 또 누가 그랬다. 너는 미쳤다. 그 소리 더 듣기 싫다. 문 밖으로 끌어내라고. 끌려 나가는 것이 수순. 그 길에 기다리는 것은 군중들의 혼란한 함성. 가야할 길에 대한 의지. 그대를 위한 이 길의 끝까지. 아니요. ах! 뭐 아니요. 뭐 아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